제구성 삭제 좀 제구성 삭제는 랜덤 타겟 나 좀 볼래 시작이 나쁘진 않네 하지만 끝은 나쁘겠지 비련의 남주인공 디펙터 이 시각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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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주인공 세계의 남주인공 디펙터 market에서부터 기대됐습니다 경기의 남주인공 프로듈 진정 крус짐을 모 difficile 각 conversation 3.0 겨울 톤의 남주인공 먼저 통화해보았는 June 휴 휴가 아닌가? 휴가 아닌거 같은데? 뒤지려 거 같은데? 뒤져 본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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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대 컷 잘 걸 짠장 짠장 화가 잔뜩 난 버섯 짠장 스킬포션 밸류가 뭐 있다구요? 스킬포션 밸류가 뭐 있다구요? 스킬포션 inch 스킬포imore 스킬포플 스킬포 Orthodox 시나리아 저 알고리즘이 이딴가 나오면 너무 빡친다 알고리즘 재구성 즉위 장벽만 좀 볼래? 처신 잘 하라고 아 트롤 가자 롤오롤오롤오롤오롤오롤오롤 오호호호호호 제발 오호호호호 나쁘지 않아 긁어내기 노탐색까지 올 수 있고 상점에서 룬축전기 빙하 핑할할할할 분 agricultural 안타 Detroit 안타 안타 미친 그램 린 휴 얼마만에 유물 뜨냐 어떻게든 이펙트 한번 살려보겠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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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디펙터는 디펙터 카드 싫어하는데 다른 캐릭들은 디펙터 카드를 좋아할까 힘을 숨기는 건가 디펙터가 쓰지 않으면 좋은 디펙터 카드 파괴광선 재구성 융합 터보 융합 터보 눈알 퀴기 눈알 퀴기는 그냥 무력화잖아 엄럭키 무력화 엄럭키 무력화 엄럭키 무력화 디펙터 디펙터 디펙터한테 까불지마라 디펙터한테 까불지마라 아이언 클레드란 놈은 에너지 주고 무적이란 걸 쓰는데 무적도 아닌데 어떻게 카드 이름이 무적 무적도 아니면서 엘리트 진짜 개무섭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언 클레드란 멸이 빠졌네 무적기는 탄메키 탄메키 포션 쓸까 어차피 이거 이 정도 잡을 수 있으면은 보수 때 포션 쓰는게 더 낫긴 할텐데 근데 재밌어 아 기똥이야 아 아 아 아 긁어내기 진짜 시원하게 긁어내네 매매 내 형이 둘이라 좋으시겠어요 아 제발 자가수리 자수하게 해주세요 제발 하니 대십 체력이 조모도 둘 매형도 둘 디펙트 주옥보 논란 비다 채웠다 아 냉정함 강호하는게 다 같나? 아 매알이데더 매알이데더 탐색정도는 줘도 되지 되지 돌아온 매형 이제 안치겠지? 이제 안치겠지? 백뿌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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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쓰레기 저거 백뿌렬 디펙트라서 써야 한다는게 너무 안타깝다 진짜 다수없는 삶 okay 예열하기 위한 카드를 쓰기 위해 예열해야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거기다가 이렇게 이 상황되면은 백분열 쓰면 쏘낸 것도 꼴받네. 아니 메가크릿 디펙트 만들 때 그냥 만들기 싫었나? 아씨. 캐릭터 개 대충 만들어낸. 아 캐릭터 만들기 싫다. 딸깍 딸깍. 사장님. 개사기 핸분열과 아프레타의 컨셉을 합쳐서 체력을 모두 제거하고 그만큼 에너지와 드로우를 보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저는 천재입니다. 자넨 애고요. 이펙트 때문에 쓰더스를 두고 만드는 거 아님? 디펙트 사람 만들... 자신이 없어서... 다른 아프잖아요. 축전기 애매하지않나? 축전기 나올수도 있잖아요 앞에서 왼데기 왕기 아니 내 축전기 어디갔어 맡겨놨는데 결함 닛값 서울지다 모음 플러스다 방열판이다 서울지 있음 냉정함 하나 더하는게 나하려나? 서울지 안쓸란다 블리트 못잡고 죽을수 있을거 같은데 두려워요 두려워요 raj 공주 잼변 안낙고 인레븐 템포만 땡기면은 이제 덱파워는 충분한데 디펙트에게 있어 템포란 따보 방열판인데 따보 하나 해 할만한 것 같다 하힘인 하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템포가 상승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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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방활 카드가 좀 많긴 한데 어니댕끌 나 고기 안먹어 두께는 가면인데 상점각각 근데 이제 뭐지 음? 지울게 없네 근데 강호하려면 여기 가야되는데 어차피 강호는 해야되니까 어니댕끌 탬퍼만 챙기면 백파워는 세게 세다 이펙트 꽂을 병 퍼프 다 걸면 센데 그전에 뒤짐 뒤져본다 재활용 뜨긴 떴다 지울거 없는데 상점올생각 없었는데 불보려면 이리로 와야되서 상점올생각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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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울거 없나? 50원인데 뭐라도 치워봐 강혈판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템포를 연막탄 혼돈 이교의 학습 혼돈 쓸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혼돈이 혼돈 혼돈이 혼돈 흠 혼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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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 혼돈 Aqui Do like burn 화두 다른 보다 아까 키우기의 우승자 디펙터 안맞았죠? 버저비죠? 다 왔다 이거 너에게 다 딜을 다 보완하면 될 것 같고 전기구체가 호그 같아 보여도 엄청 센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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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 아 근데 달빙이든 드나스든 큰 사이 없다 큰 차에 없을 듯 넌 이미 패배했다 리듬 타는 달팽이 어 딸깍딸깍 레디만 해도 이겨 11스택인데 안올라가지고 열받죠? 재활용 강화하는게 제일 낫겠지 재구성 끝 구상 그래도 이제 금요일 아님 후라이데이 복션이 여기서 빠지는거 아쉬운데 근데 뭐 보통 창방이 더 어려운게 보통은 그렇지 디펙트 기준 창방이 더 어렵지 장방이 더 어려운게 되지만 뭐가 자꾸 생긴다? 그렇죠 하지만 됐죠 스쿨 리드 스쿨 리드 지앤장 금 나 아프네 지앤장 그래도 이건 이긴거 같은데 라고 하면 지는건가 지앤장 하긴 얘는 오동댓맞기 막색이네 이거 치워야겠다 킬은 파지직 쓰면 되네 거버나 지울까? 어떻게 하지 냉정함 하나 지우고 등 꼭 붙어 그게 맞는 듯 냉정함 플러스에다가 광기 넣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이래도 이기니까 이제 빙아 지우고 이즈의 압력이 지우고 지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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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0섬. 장화다, 딥팩트.